동대문 청소년 수련관이 기간제 환경미화 직원을 모집합니다. 채용된 직원은 9월 30일까지 수련관 시설과 수영장 탈의실, 샤워장 등 환경미화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, 만 20세 이상의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. 근무 시간은 평일 주 단위 3교대로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,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,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고,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 40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.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이달 22일까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전부해 이메일 접수하면 됩니다.